안녕하세요 저 엘리카페 사장 신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퇴근하기 전에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두 아이의 아빠거든요. 그래서 일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영상이 약간 허접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 구독이나 좋아요 신청하시면 영상 최대한 꾸준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사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에 처음에 창업할때는 증명사님도 찍고 가입사님도 제가 찍어주고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커피도 팔아야 되고 혼자서 커피도 팔아야 되고 사진도 찍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도 겹치고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해낸 게 많이 흔히 유명한 셀프 스튜디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셀프를 운영하고 특히 흑백 셀프 사람들이 흑백에 관심도 있고 이래서 흑백 셀프 스튜디오를 운영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좀 잘됐어요. 잘돼서 손님들도 계속 꾸준히 찾아오시고 또 제가 카페하고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려요. 다른데보다. 다른데보다 15분, 20분 정도 밖에 안 좋은데 저는 40분씩 조리거든요. 시간을 찍고 커피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컴퓨터 한 대 바꾸고 퇴근할까 생각 중에서 바꾸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보여드릴 것도 없다. 아까 컴퓨터 바꾸는 건데 설명해드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스튜디오에서 셀프 촬영하려면 보통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캡쳐온도 있고 DPP도 써도 되긴 하지만 제일 무난한 게 라이트룸이에요. 포토샵을 써야 되고 월 11,000원이면 포토샵 라이트룸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룸은 무조건 쓰게 되어있는데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셀프 스튜디오에서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 됩니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저기 해보자 저거 으어차차차 여기 차랑 반대로 되겠네 2009년 21인치 아이매이가 썼습니다. 엄청 사양이 안 좋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걸로도 라이트룸이 돌아가요. 돌아가서 손님들 찍고 찍은 걸 보여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컴퓨팅이 안 되는 거예요. 찍은 파일을 가지고 흑백으로 전환한다든지 이거 하려면 사양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 하면 무리 없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지게 21인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아 느낌에 그래서 제가 사진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제가 모니터도 한 대 남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 그 이후에 제가 사진관 처음 오픈했을 때 사용이 한 7년 됐죠. 7년 당시에 샀던 27인치 27인치인가 하여튼 모니터가 하나 있어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하여튼 노트북을 이용해서 그동안 사용했습니다 했었는데 이 노트북도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알지만 하여튼 사용했었는데 집에 또 어? 잘 되고 있지? 집에 또 컴퓨터 카드 놓은 게 있어요. i7-750 아니 i5 750 이라고 하여튼 그 당시에 7년 전에는 잘 나가던 컴퓨터 카드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상한데 자세가? 아 이게 보여줄 것도 없어서 그냥 연결하면 돼.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고자 고자 그리고 촬영 여러분들 셀프 스튜디오를 딱 가보면 제가 좀 안좋아하는 게 안좋아기보다도 조금 뭐라케 하자나 딱 촬영할 때 프리뷰 모니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있고 그 다음에 찍고 확인하는 모니터가 따로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있으면 아 진짜 지저분해. 배선이 컴퓨터에서 전원선 빠져나와야 되지 모니터 전원선 나와야 되지 릴리즈 전원선 나와야 되지 조명선 나와야 되지 엄청 복잡한 거에요. 저는 그런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특히 아이들 사진 찍으러 하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고 위험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심플하게 진짜 선을 다 숨기고 배선을 숨기고 찍고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쓰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만 USB선이 나와서 촬영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자 7년전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입니다. 한 2-3년 사용했죠. 사용하다가 i7 좋은걸로 넘어갔는데 이때 i5-750입니다. 이거 그냥 인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인기를 하면 아 배선은 한 Sen 벽 뒤로 다 숨겼어요. 벽 뒤로 다 숨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카메라하고 촬영할 때 이렇게 선을 빼서 직접 촬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촬영할 때 선을 저는 5m, 5m, 3m, 일체형을 쓰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컴퓨터 연결 잭에다가 카메라 연결 잭이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좀 짧죠? 이건 1m도 되겠네 여기에다가 HDMI 3.0, 아니 USB 3.0 활용할 수 있는 USB 연결 잭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탁 걸렸을 때 아니면 카메라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툰이 빠질 수 있게끔 그런 느낌도 있고 하여튼 이게 편해지는요 일단 다 연결했습니다 연결해서 이제 전원 연결해서 컴퓨터 나온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테스트하고 퇴근할게요 왜 안되지? 큰일났네요 안되네 잠깐만요 원인이 파워의 전선이 이렇게 접속불량이에요 전선이 막 꾸깃 꾸깃되어 있거든요 밭에 한 개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한 개 배운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저도 컴퓨터 모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헤매고 그런데 저한테 사진을 배워가셨던 분들 중에도 답답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분들은 안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살아가실 때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라이트룸 깔아야 돼 미치겠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라이트룸 깔고 테스트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트룸도 깔아야 돼 큰일났다 이거 바쁘다 지금 라이트룸 설치하는 동안에 카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층은 스튜디오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층은 카페고 2층은 카페도 하고 예약받으면 손님들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셀프 스튜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층에서 스튜디오 했었거든요 조그맣게 사진관 했었는데 지금은 1,2층 다 털어서 카페하고 사진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 모니터로 찍고 나서 흑백으로 된 걸 확인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여기에서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선이 되게 복잡하고 이런데 저는 이렇게 usb 선만 이렇게 한 개만 빼서 이렇게 빼서 카메라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깔끔하게 촬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다 됐다 잠깐만요 그리고 라이트룸 설치하고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촬영 공간입니다 그래서 배경제 롤지로 내려서 카메라와 조명은 다 연동되고 그런 식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프 스튜디오를 창업할 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카메라도 그렇게 좋은 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손님들한테 카메라 세팅을 다 해놓고 촬영하는 그 순간에는 그 장비가 재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싼 장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흑백 셀프 아니면 컬러도 똑같지만 셀프 촬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는 워낙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감도 노이즈가 안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옛날 카메라들은 스튜디오에서는 셀프로 할 때는 조명이 터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IS100에서 404에서 왔다 갈 수 있게끔 세팅해 놓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도 거의 5.6 이상 놓고 촬영하기 때문에 초점도 세밀하게 광범위에 퍼져 있는 좋은 카메라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카메라 300만원짜리 주머니에 놨다가 제가 그거 사지 말고 준거로 한 4,50만원 정도 바디만 되는 거 사시든 사라고 대신 렌즈는 좋은 거 사라고 그래요 바디는 옛날 구형 바디를 쓰라고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사라고 하는데 렌즈는 좋은 거 사라고 합니다 그건 카메라 화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렌즈는 좋은 거 사라고 그러고 바디는 저렴한 거 사라고 하면 돈이 많이 세이버가 되거든요 세이버가 되고 이런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형 아이맥도 되고 그 다음에 노트북도 그냥 그처럼 옛날 노트북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나와도는 컴퓨터 한 곳 있으면 당근에서 이거 솔직히 팔면 돈도 안 나야 10만원 못 받을 것 같아 예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쓰기로 마음보는 거거든요 당근이든 인터넷 보면 싼 거 사셔가지고 너무 저렴히 사지 마시고 일단 제게 지금 i5 750입니다 이거는 그거 좀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셀프 스튜디오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지 아 솔직히 끝났네 잠깐만요 라이트 룸은 보여주는 기능만 돼요 이렇게 저렴한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컴퓨팅이라든가 화질을 좀 좋게 해가지고 다시 내보내게 하는 것은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메인 컴퓨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때는요 이거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성능의 컴퓨터라는 겁니다 지금 테스트만 해보고 저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연결되는지 안되는지 카메라가 연결되는지 안되는지만 보자 보여잖아요 이것도 보여야 됩니까 테스트니까 접고 다 됩니까 끝났습니다 아 이제 노트북 한개 새로 생겼네 왜냐면 저 노트북을 항상 여기다 비치해 놓고 있으니까 제가 노트북이 없어요 아이패드 하나 있지만 노트북 하나 하고 블로그나 좀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노트북 하나 생겼네요 오늘 해결 다 됐으니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진관은 줄어들긴 하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 AI가 많아져서 좋은 사진 같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내 얼굴을 AI가 그려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언젠가는 그려줄 수 있겠지만 한동안 계속 꾸준히 사진관은 있어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사진관 창업이라든가 셀프스튜디오 사진카페에 관련돼서 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하루당일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커피파는 포토래퍼 신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급패스 영광 빨리 했습니다 말도 엄청 빨랐죠 죄송합니다